그거 뭐지? A shape of my heart 유명한 그냥 앱 드립에다가 이거 술 마셔야돼 울어요 애기를 들어봐 프리스타일이에요 언니? 어허 나는 얼마 전에 한 남자애를 만나네 그네는 내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어 배신의 두려움 그런걸로 내 마음은 굳게 다쳐졌어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의심을 한게 돼 누구를 만나도 날 보여줄 수 없게 돼 그래서 난 처음 좀 고립되어가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니야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열고 누구를 또 만나고 사랑을 하고 싶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속 이런 문제의 반복 속에서 고립되고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줄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되기 전에는 나는 계속 이렇게 혼자겠지 똑같은 문제 속에 책 박히겠지 아 와 아 아 I'm a sword of a soldier Know that the spain weapons of war Know that diamonds are many for this all That's not the shape of my heart 셋 넷 Verse 2, 무슨 말을 해야 될까? 나는 이제 점점 나를 변해가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어 나를 열려고 하고 있는 있어 하지만 쉽지는 않아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? 난 계속 생각해 하지만 문제는 나를 내려놓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정답인 것만 같아 이제 나도 누구를 만나 또 다른 사랑을 하고 또 다른 이별을 하더라도 또 다른 만남을 하고 그렇게 변해가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것이 삶이라고 나도 믿고는 있어 그래 이제 내게 남은 남은 두 달 전에 나도 누군가를 꼭 만나고 서른이 되면은 나도 이제 더이상 솔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고 서른이 오면 이제 솔로가 아니야 아니야 두 달 후에 나도 누군가를 만나 이제 나는 또 행복해지네 내게 서른이 오네 서른! 축 서른이야 축 서른이야 서른! 축 서른이와 축 서른에 축 서른이 축처럼 축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